승혜마 주문을 걸어줘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뭐야 밖이야 그니까 이 순간이동 이게 순간이야 도매니션지 형 왜왜왜 우리가 순간이동 왜 했죠? 밥 먹으려고 했지 아 밥 네 밥 근데 뭐 먹어야 되니? 여기 주변 뭐 뭐 뭐 뭐 뭐 먹어야 돼? 뭐 먹으려고? 어 국밥? 뼈에장국? 내가 제일 좋아하는 뼈에장국 그러면 의견이 다 다르니까 네 우리 팬분들한테 맡깁시다 네 뭘요? 저녁 메뉴를 트위터로 뭐 다수결로 하는게 좋으니까 팬분들이 추천해주는 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? 찬송? 찬송 그럼 끝! 여기서 끝!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안녕 안녕 잠깐! 안녕